아 굿어 여기 쐬고 있네요. 앙기머리. 아 이거 한조나왔네. 뭐가 앙기머리야. 뒤져놓고. 아 저 살릴 필요 없는데. 해상검이는. 게임 어찌. 아 이건 바로 어스터랑 뽕개져라 가겠습니다. 아 이거 근데 구슈가 없어버리네 상대에. 구슈가 좀 잘하네 근데. 응. 응. 의도수 한 번 닦아보겠습니다 아 유정님 메르실 부탁해버려요 어스터 뽕개지면 이 새끼야 다잡아 처음이속 부탁드려요 유정님 아 지금 영정인가 영정? 아 영정님 아 나 NG를 못봤지 오 나본다 하면서 야 저 저 혈중만 야 앴타 나본다 앴타 나본다 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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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앴타 여깄데?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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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에 트레이터 나 슬래나봐 형광이 방금 떨어졌어 형광이 뭐 다 다 지문에 혈진 나와봐 혈진 넣을게 원윗 덮쳐봐 이거 어 죽었기요? 어? 어 생일 어 나 왜 앉아 정금 오오 정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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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왜 어스터가 정식 어스터가볼까? 정식 우리 메신은 저기까지 가버렸네 어트는 다르지 어트는 다르지 뭐가 안기머리야 뒤져놓고 아 저 살릴 필요 없는데 아 까지 어트 준비됐는감 멈춰 이 새끼야 넌 강해졌다 돌격해 따다다 왕기머리 뭐를 뭐를 한다고 나도 너네 그 대회 껴줄래 몬스터 한다고 아 이석 부탁해요 이석 좋아요 크라샤 아 힐벤 대박 원장님 안 보여 아 힐벤 원장님 이렇게 없을텐데 저거 아 힐벤 대박 힐벤 너무 아프네요 아 어 스톱 어 스톱 어트 준비됐는감 아 네킹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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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트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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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픈했어 아무것도 없는데 야 뒤에 플레임 야 뒤에 플레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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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뒤에 내 키볼 남자분 같은디 기분 탓이냐 어 기분 탓이야 너 잡으러 안 맞았어 뭐야 하위 푸악 3개 피 날 선택한걸 부여하지 않을걸 그럴까 상범이 상범이 형 돌아왔네 왁구 좀 보여줘라 싫다며 후라기 피입니다 내가 계속 치는 행복 어 행복 아 위도우 개피입니다 이게 맞아? 한정 좋네 아 뒤에 내 키볼 뒤에 내 키볼 다 해줘 아 아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어 터빵터빵 죽어요 멜트 물어오다 멜트 물어오다 모가 못하면 내가 땄다 기박에 피어 왼쪽에 래와요 다음 대 entit 다음 대 보이세요 워 어이게 틀어요 아 고맙다 고맙다 고맙구만 GG 아 GG 아 GG GG 엏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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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오오오오 뭔가 잘 때린지 뭔가 왜 이렇게 잘 패지? 뭔가 잘했는데 잘 할거 없네